한국어로 인터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왼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왼쪽 네,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굳이 미나씨는 서울 드라마 언어주와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워낙 한국말을 잘하시니까 한국어로 인터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아, 요즘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발전 중입니다. 네, 2년만에 서울 드라마 언어주가 또 찾게 됐는데요. 네, 수고한 말씀. 기분이 어떠세요? 아, 2년 전에는 완전 떨렸는데 오늘도 뭔가 좀 화려한 자리에 관계이 있어서 정말 떨리는 것 같네요. 네. 전혀 떨리시는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오늘 이렇게 좀 웃기 하셨는데 저는 또 다음번 드라마 언어주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소감 한 말씀 드릴까요? 네. 아, 오늘 뭐 대단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 이런 대단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요.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대장을 대화, 아시아, 아시아 대표 인원입니다. 자, 정면 받으시고요. 정면. 네, 좋아요. 네, 살짝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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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좀 받으시고요. 네, 루에이 씨.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쪽. 오른쪽을, 오른쪽. 네, 좋아요. 네, 오른쪽이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왼쪽을 받으시고 가야겠어요. 왼쪽. 네, 저번에. 네, 자, 오다님, 루에이 씨하고 인터뷰를 좀 나눌 수 없죠? 네, 그럴까요? 자, 인터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너무나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을 사로잡는, 네. 루이만의 매력, 어떤 점이 있습니다? 시크하게. 네, 일본 사람입니다. 네. 약간 일본 사람답게 시크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럼 시크한 눈빛 한번 부탁을 좀 들어볼까요? 네, 시크한 눈빛 하나, 둘, 셋. 오, 시크합니다. 네. 네, 굉장히 시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멋진 추억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쪽으로. 자, 루이, 문과. 네.